안녕하십니까 초서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녀 집계 좀비속관 양도 거래는 증여 추정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상징법 44조에 있는 건데요 부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가 이렇게 준다든지 뭐가 이렇게 주는 거는 증여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소유권을 뭐를 넘길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소유권을 자식한테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양도가 있고 증여가 있어요. 증여는 당연히 증여세가 세율이 높으니까 증여세액이 더 많았겠죠. 그러면 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양도를 하는 거죠. 양도. 양도하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이니까 나 이거 비과세 혜택 받으면서 신고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양도차익을 낮게 해 가지고 세금 조금만 양도세 조금만 내고 해 준다 이거에요. 이렇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는 실질은 증여인데 양도로 신고한 것 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양도로 본인들이 신고한 것 가지고 법적 형식이 본인이 양도로 할지 증여로 할지 당사자 마음이에요. 자윤민주국가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세법에 따라서 내가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나 저거 그거 도저히 내가 이게 내가 이런 꼴을 보고 내가 도저히 못 산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게 경제적인 실질이라니까요. 실질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 재산을 물려주는 거에요. 대물림을 하는 건데 이 전체 우리나라 세법은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특수 관계자를 아주 싫어해요. 특수 관계자의 특수 특자만 들어가면 경기를 일으켜버려요. 세법 전체가 바라라라 떨어버린다니까요. 국가도 조용하고 나긋나긋하고 미소 짓던 사람이 갑자기 특자만 들어가면 막 여기서 없던 그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 화끼가 확 불타오르는 거에요. 알 수 없는 근원에서 특자만 들어가 버리면 막 경기 일으키고 화가 나고 막 성질 내고 짜증 낸다니까요. 그게 세법이다. 세법을 집행하는 국가가 그렇게 짜증을 낸다 이거에요. 그래서 나 이거 도저히 못 참고 쓰니까 세법은 누가 만들죠? 국가가 만들잖아요. 국가가 만드니까 나 이런 건 이런 걸 못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증여로 해버려야겠다. 조세법률주의잖아. 조세법률주의니까 내가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원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거 그러네 이거 증여로 보자 해서 증여 추정해버린 거예요. 증여 추정. 아 직계존비소끼리 이렇게 양도로 하면 그냥 배우자 간에 이렇게 하는 거나 직계존비소끼리 하는 거. 뭐 이렇게 가령 손자도 이렇게 해당되겠죠. 손자한테 하는 거 다 이런 거 직계존비소끼리 배우자 간에 하는 거는 전부 다 양도로 일단 추정하겠다. 양도로 의제해버린다 하면 이제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납수자 너희들이 누가 그러면 자식 너가 손자 너가 배우자 양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령 이제 공매라든지 수용이라든지 경매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경매하는 거 아버지 건 내가 샀다. 이런 거는 공매라든지 수용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거는 적정 가격 객관적 가치 교환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격을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라든지 그리고 증권시장 주식 양도 같은 경우는 증권시장에서 적법하게 객관적 교환가치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좋아. 이 경우는 내가 양도로 봐주겠다. 가격 가지고 장난을 안 친다는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왜 이것만 하게 되면 아니 내가 자유민주국가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리고 가격이 적정하다. 봐라. 양도 가격이 내가 무슨 장난을 치는 가격이냐. 옆에 시세도를 내가 샀지 않느냐. 이 집의 아버지 집이 뭔가가 이렇게 사연이 있고 아버지의 추억이 있는 데니까 아버지가 잠시 사업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게 그 돈이 필요로 할 때 제3자가 아버지 집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자식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 집을 내가 사고 싶다. 그래 내가 객관적인 가격으로 내가 살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정확하게 대가 받고 정확한 대가 극관적인 대가 받고 주고 대가 주고 양도한 경우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내가 입증할 수 있겠다. 계좌 싸주고 계좌로 이체해 주고 그 가격이 주변에 시세하고 맞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좋아. 그러면 국가가. 그거는 이제 내가 화 안 낼게. 그 정도는. 그러니까 나를 화내게만 안 하면 내가 인정할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를 화나게는 하지마. 내가 특수관계. 특자만 들어가면 경기 들어가는 거 알지? 내가 왜 경기 들어가지? 내가 왜 화를 내지? 잘 알지? 그러니까 장난치지마. 가격 가지고 장난치지마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장만 하면 장난만 안 친다면 내가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세법에다가 자기가 임의적으로 해놨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법 내가 만드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위헌이고 뭐고 이런 거를 지금까지 누가 주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면 세법이 그런가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은요. 그냥 어떤 고건적이고 내가 납세자 이렇게 장난치는 건 내가 아주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 장난치지마.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위헌의 여지를 빠져나가게 해서 이렇게 애외를 살짝 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제 장난 못 치겠지 했더니 아예 방법을 원쿡션을 발견을 발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수관계인이라고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친척이 다 해요. 친척에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만약에 이제 자식한테 주고 싶으면 이거에 이제 증여가 되어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다 걸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양도를 해요. 어머니가 친척한테 양도를 합니다. 양도 한번 하죠. 그리고 친척이 이쪽에다가 양도를 해요. 양도를 두 번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3년 내에 양도한다 이거예요. 이 3년이라는 걸 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객관적인 가격으로 한 걸로 보는데 3년 내에 하면은 이거 증여를 우회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우회양도라고 그래요. 우회양도. 결국은 증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바퀴 토스한 것이다. 원쿡션을 친 것이다. 나 그러면은 이런 꼴도 나 도저히 못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왜? 국가가 내가 내 마음이니까 내가 내가 세법을 내가 만드니까 나 이런 꼴도 못 보겠다. 왜? 이게 양도세 1이고 이게 양도세 2죠. 그러면 1 플러스 양도세를 두 번 걷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막바로 이렇게 뭐가 뭐가 이렇게 막바로 막바로 이렇게 증여하는 증여 증여 3이죠. 1 플러스 양도세 두 번을 걷는 것이 증여세 한 번 걷는 것보다 적다. 그러면 국가 내가 나한테 들어올 것이 3인데 이게 100인데 두 개 다 합해봐야 20 20 20이니까 40밖에 안 들어온다. 아 나 그러면 이거 나 증여세로 관리할란다. 나 증여로 볼란다. 아니 그럼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그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세법에다 적어놓게. 세법에다가. 조세 법률주니까 내가 조세 법률주에다가 세법에다가 그렇게 근거 규정 만들면 되지. 뭐 이상해? 위헌이라고 그러면 주장을 해. 그러면 법원에 가가지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끌적끌적하고 내가 안 하고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1 플러스 2가 어떻게 됩니까? 증여세보다 이게 이게 60이 걷히고 이게 60이 걷혔다. 그러면 120 걷히잖아요. 그럼 증여세 100 걷는 것보다 양도수 120 하면 20 더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런 경우는 양도로 봐주겠다. 증여로 아니고 진짜 양도로 봐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국가 맘이에요. 그냥 법률에다 넣으면 내 맘이다 이거예요. 국가 맘. 그게 위헌의 여지만 없애버리면 된다. 이거 애외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숨통이 터질 애외를 만들어주면 아 위헌이라고 한번 주장해봐. 내가 위헌이 되는가.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의 자신감의 발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뭐라겠지. 아니 이제 애들이 이렇게 장난을 못 치겠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직접 양도라고 하죠. 직접 양도. 직접 양도는 부모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말하잖아요. 증여라고 분명히 내가 증여라고 말을 해놨는데도 뭐 형법에다 만들어 놓으면 범죄 없어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모르겠지. 우리가 이렇게 양도하는 거. 이렇게 양도하고 양도세. 내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가세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지. 그리고 설령 알더라도 내가 좀 세무 공무원 좀 아니까. 어떻게 사바사바 좀 해버리려 한다. 차라리 이게 증여세 1억 줄 거면 내가 거기서 한 5천만 원이라도 비용 써가지고 뭐 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한 경우들이 2011년부터 2016년. 그 5개년을 2011년부터 2016년을 5개년을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원에서 국세청을 감사를 해보니까 어느 한 지방청권을 해보니까 1,286건이 나오는 거예요. 1,286건. 실제로 이런 건들이 1,286건이 나오고 여기서 양도세 무신고 한 것만 753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법으로 뭐를 해도 본인이 괜찮겠지 하면서 대놓고 배짱 있게 해버리는 납사자들이 많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앉은 자리에서 감사장에 와가지고 현장도 돌아가지도 않는데 국세청이 못한 일을 감사원이 어떻게 하느냐. 감사원은 잘해요. 자료를 우리나라 국가기관 어디에서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국세청이 강한 이유는 자료 접근권이 워낙 강해서 그래요.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과세 자료, 과세 정보는 다 받아요. 요구하면 다 줘야 돼요.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적기관에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자료 줘야 돼요. 그런데 검찰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겨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장 가지고 가서 그거 특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은 양식을 딱 그려가지고 봐봐 이렇게 하면서 양도인, 양수인 해가지고 양도세 신고한 거, 여기에서 한 6억, 아니 여기에서 3억 이상 양도 물건 소팅, 엑셀로 줘요. 엑셀로 양도인, 양수인 해서 주민등록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가지고 이 사이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라든지 배우자 관계에 있는 경우 이거를 전부 다 소팅해라. 맡겨요. 그냥 감사장에 피감기관 직원들한테 맡겨요. 이런 식으로 양식 딱 그려주면서 엑셀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자료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안 갖다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기관에 또 이렇게 상호 대사를 해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가 혼나죠. 이렇게 되면 배우자끼리 이거 하고 준 거 하고 이렇게 자식한테 준 거를 전부 다 거래권을 확인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거. 그 중에서도 무신고권도 753건이 나온다. 왜? 소유권 이전등기부에 등기부에 보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는데 국세청 자료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신고가 안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이게 9억이에요. 9억을 자식한테 이렇게 팔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비가세 1세대 1주택 비가세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둘이 같이 기존 비석이네. 그러면 증여인데 왜 이게 증여가 아니라고 이 양도세 신고를 그대로 받아줬는가. 확인해봐라. 예외의 사유가 아니면은 이거는 양도가 아니고 증여다. 증여 추정으로 검토를 요건을 검토해야 되나. 왜 안 했냐 하면서 그 담당자를 이제 징계를 시키는 거죠. 징계 처분을 하는 거예요. 징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세가 어떻게 나오냐. 양도세 신고를 받아줬을 때는 0원이었는데 증여세를 하게 되면은 8200만 원이 나와요. 한 사건의 실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왜 82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0원으로 이렇게 했냐. 뭔가 그러면서 그 직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뒷돈 받았어? 뭐 이러면서 이제 감사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납세자가 솔직히 내가 어떤 파워가 있어가지고 뭔가 인맥이 있어가지고 국세청 직원하고 뭐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눈감게 만들었다. 세무 대리인이 중간에 뭐를 다룰을 놔가지고 했다. 그래가지고 성공 보수 뭐 뒷돈 받고 현금 받고 그랬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 감사해서 이렇게 한 번씩 확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에 2020년에 이렇게 보면은 2011년 16년 거를 딱 건드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산서 돈 많이 내놔야죠. 그리고 번세 내놓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냈다 해가지고 2, 3년 안에 안 냈다 해가지고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은. 항시 고지서는 2, 3년 뒤에 나와요. 2, 3년 뒤에. 불법권을 거기다 보면 다 2, 3년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아프죠. 다 된 줄 알았는데 아파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계 좀비 속은 그냥 잡혀요. 그냥. 그냥 잡히는데 이게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납세자가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죠. 저도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요. 가가지고 엑셀 딱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면요. 가져오라면 제가 금융기관 담당했거든요. 그런 분은 뭐 지금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에 그런 은행장에 비서실에서 내려와가지고 비서실장에 내려와가지고 제발 좀 뭐 이렇게 봐달라고 그렇게까지 돼요. 그냥 자료 하나. 이거 자료의 힘이에요. 자료. 자료의 힘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감사원에서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국세청이 와가지고 금지금 사건 같은 거 뭐 비상장 주식 물납 같은 거 변칙증이요. 그런 거 다 책상에서 했어요. 책상에서. 뭐 제가 현장 때문에 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자료를 대사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또 옆에서 받쳐주기만 하면은 자료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는 거는 막 생각이 이렇게 날개를 달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적출하는 데는 지장 없다 자료만 가지만. 그 자료의 힘이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회양도. 우회양도를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식이 있고. 아 자식이 이렇게 자식한테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기의 이제 친척이 한 명 있죠. 친척한테 이제 양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기가 가령 이제 이쪽이 이제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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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 원 3억 2천만 원 3억 2천만 원의 양도를 했다. 아기는 이제 3억 3천만 원의 3천만 원의 양도 했다. 그러면 양도세가 한 이제 110만 원 나와요. 110만 원 나왔는데 이렇게 한 원쿡션을 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 모르겠지 하면서 국세청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것이 같은 특수관계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했다. 요건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 주민등록 보면 국세청 자료에 보면 제 주민등록처 보면 친인척 관계가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솔직히. 자료들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특수관계자를 가장 싫어하니까 특수관계자 가계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인척이든지 친가든지 그러니까 외가든지 친가든지 다 가지고 있다. 이거 다 정리가 돼 있다. 그 자료들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증여로 하면은 이거를 증여로 받으면은 6,6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11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척해라. 요건 검토와 잘못했다. 이런 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 직원들은요. 세무 공문들은 징계 한 번씩 감사 지적 한 번씩 걸려버리면요. 승진해서 완전히 이렇게 밀려버려요. 정년 퇴직할 때까지도 밀려버려요. 그거를 만회를 못해요. 만회를. 워낙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니까 이런 피라미드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번 탁 떨어져 버리면 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밀려버리면 이거를 다시 치고 못 올라간다니까요. 왜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청 세무 공무원들은 항상 감사에 걸립니다. 감사에 걸립니다. 이 말을 입에다 달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감사에 안 걸리는 방법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세무조사해가지고 내가 봐준다. 그러니까 감사에 안 걸릴 정도에서는 내가 재량을 발휘하지만 감사에 이렇게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자료들은 내가 눈 감는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점 다 떠들어버리면은 감사원에서 떠들어버리면 다 알게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청에서 본청 감사가 해도 되는 거고 지방청 감사가 해도 된다. 감사원 감사다. 그러니까 삼중의 감시체계가 있기 때문에 세 개의 공정경부위가 떠가지고 세 개가 크로스해버리면은 안 걸릴 방법이 있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감사는 그냥 서로가 사바사바 해가지고 좀 봐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외부 감사가 와 보면은 내가 너를 왜 봐주니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그런 거고 그런 영역들은 있죠. 그래도 이렇게 감사 지적 한 번씩 받으면요. 국세청은 경기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얄자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걸리고 나면은 아주 이제 엄격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걸릴려야 안 걸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회양도 이런 우회양도도 86건을 출현돼요. 왜 어떻게 하느냐. 이 양도에 최초 양도인하고 마지막 양수인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친척이고 친척이고 그러면 양도 최초 양도인하고 마지막 양수인 이 사이를 이제 또 가족관계 직무이나 등기부 같은 걸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됐네. 그러면 직교 좀비속이네. 그러면 소팅해가지고 이 사람들 껀을 다 찾아봐. 그러면 86건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잡아낸다. 적출한다. 그러고 다 중에서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국가의 이런 정보망이라든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 이런 거를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그 자료 자료를 비교 대사하면서 모든 것이 감사 지적이 이루어진다. 앉아서 할 수 있어요. 앉아서 그냥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이 자료 가져와. 이 자료 가져와. 소팅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엑셀로 닦여가지고 물건지 여기 3억 넘어간 거 배우자는 6억 넘어간 거 물건은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 이 두 사이에서 직교 좀비속 관계에 있는 것들 다 소팅해가지고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가져오면 이미 끝나버린 거지. 이제 감사는 끝난 거다. 이렇게 되고 감사 직원 아니 직원 오라 해가지고 문답 받을 사람은 문답 받고 그렇게 하면 징계받을 사람들은 이제 문답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문답 닦아있어 받고 거짓말은 막 뭐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감사 간들은 조용조용하게 말해요. 조용조용하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순간에 딱 불러요. 그리고 문답 받고 딱 끝나는 거죠. 그러면 뭐 벌벌 떨죠. 공무원이 그게 특히 세무공무원은 승진이 진짜 공무원한테는 승진이 큰 생명이거든요. 공직의 큰 동력인데 원동력인데 거기에 막히고 감사 한 번씩 지적당하면은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한테 뭐 이렇게 하면 세무공무원이 융통성 부려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조금 오산이다. 그런데 다 노는 세계들이 좀 있어요.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계가 다 사람이 인맥으로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뭔가가 이런 또 사각지대는 있죠. 사각지대는 있는데 또 그거를 메꾸려고 또 감사 그러니까 공직용 부위가 뜨고 조기용 부위가 뜨고 그런다 이거죠. 맨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건 다 걸러진다. 그런데 진짜 그 학들 진짜 그 학들 국고에 손대는 국가 예산에 손대고 국가 돈에 손대고 그리고 진짜 몇 천억씩 공제를 안 해야 될 걸 공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진짜 서로가 이렇게 안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그런 팀 그런 마피아들 있다 하면은 그런 세력들을 건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런 세력을 건드려야 될 칼을 찔려야 될 사람들이 그쪽에다는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그냥 난도질 해부르고 칼질을 하고 있으면은 세상은 안 변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학들이 그런 혹여나 국가 돈 손대고 그게 몇 천억씩 이렇게 탈루를 하고 이런 세력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손을 대야 된다. 그런데 권력하고 가까우니까 권력에다 눈치 보고 아예 안 본 척 해버리는 거예요. 봐야 될 사람이 칼을 대고 딱 찔려야 될 사람이 딱 저쪽으로 아예 안 봤다. 나는 안 봤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안 봤다. 나는 안 봤다. 이렇게 담배 들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고개 숙이면서 내가 그쪽의 무리에 우둔 머리한테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이렇게 어깨 딱 의시되고 항상 자기 졸개들 데리고 다니는 그런 멋으로 사는 공직자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다 소문이 나 있어요. 세력들이 누구 누구 다 이름 석자를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렇게 이름 석자를 본인이 그렇게 산다는 데 뭐 어쩔 겁니까?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조직에서 승승장구하니까 나라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응시 복부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